남의 장갑을 이시경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사과 한마디를 안 해? 번호 딸이면 다야? 아니, 니가 왜 또 여기 있어? 알로바이트 중입니다. 시현이 걔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. 이 사람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실은 내 소원이 이 신문을 한번 지대로 읽어보는 것인데. 명문일보네요. 우리 동호가 다녔던 회사인데 내가 어떻게 끊겼어. 근데 저희 회사는 왜 명문일보 구독 안 해요? 저희도 구독하면 안 될까요, 정장님?